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계속 해야지 하는 겁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봤죠 이걸 하란 말이에요 몇번째 얘기 합니까 어 중학교 안 올라갈 거에요 어 영어공부 하기 싫죠 자꾸 이러니까 음 그 영어공부 안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 세르비한테 별로 안와 닿을 거구요 자 그래서 3회사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동네의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더 웨달 인기지 또 하우스 웨달 인기지 됐습니까 오케이 하우스는 뭐해 줄임말 하우 이즈 하우 이즈 더 웨델 암만 길어봤자 더 웨델은 어 잇 남자입니까 아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잇 이란 말이 나오겠죠 잇 이즈 하고 하우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에요 어 어떤 씨 그래서 잇과 어떤 씨가 들어있겠죠 어떻다 이럴 테니까 그래서 대답이 으 으 으 으 으 그 건조한 메마른이 뭐던가요 흐므드 휴미드 였나요 음 너 선생님이 공부하는거 지켜봤는데 소리는 한번도 안내더라 어 그니까 기억이 안나요 뜻을 보고 단어가 뭐였는지 어 그렇게 자신있어요 소리 안내고 공부 잘할 자신있어요 선생님이 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소리내면서 말하는거야 어 별거 아닌데 그걸 하는 학생하고 안하는 학생하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더라고 에스 하이 진자의 이즈 하앤 드라이 핫 무슨 뜻이에요 어 더운 매운 드라이는 건조함 무슨 씨에요 어떤 씨야 그러니까 이거 둘다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뭐 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요 어떤 이요 음 음 음 예 뭐 대신 왔어요 음 음 이승 음 으 으 그 여기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이즈 하앤 드라이 인 이집트 오케이 더 꼭 안좋아 나 인 이집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어 왜 어디 이집트에 됐습니까 이런 이런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ow's the weather in lond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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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It's foggy and rain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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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포기의 뜻은 어 안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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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닝의 뜻은 비오는 중인 비오는 중인 둘 다 무슨 시에요 어떤 시요 그래서 둘 다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How요 그래서 How is it It is foggy and raining In london In london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국가별로 날씨가 어떻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How's the weather in Braz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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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랬더니 어 It's 어 It's stormy and humid It's stormy and humid It's stormy and humid It's stormy and humid 선생님이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 끝나고 나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수업을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내가 얘기하는게 있어 소리에서 공부하라고 공부할 때 네 그럼 어떤 애들은 한달 전 실려가고 지금 실려가고 확 달라져서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별 차이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소리내서 공부하고 있죠 그쵸? 너는 어느 쪽일 것 같애? 어? 그대로 행쪽이요 자랑스럽죠? 아니 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 같은데 어? 지금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어? 그 뭐야 대학생 된 사람들이나 어디 취직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찾아와요 어? 응? 응 왜 찾아올까? 응? 선생님이 하라는데 좀 하세요 네 어? 오케이 계속해서 하우스 웨 더 웨 더 인팡컥 하우스 웨 더 인팡컥 하우스 웨 더 인팡컥 하우스 웨 더 인팡컥 그랬더리 어? There are I There are 번개 셀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There is a lot of lightning 됐습니까? 다음 번에는 어? 공포 좀 하고 오세요 어?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? 어? 물론 할 일이 많겠죠 이것저것 뭐 수학도 해야되고 그쵸 국어도 해야되고 과학도 해야되고 할건 아닌데 음? 영어 기본은 해야될거에요 기본은 어? 60점 70점 맞을거에요 어? 아닙니까? 어 되게 막 확고하게 말하네요 지금 대로 그대로 하면 60점 70점 가기야 어? 좀 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